계속 성장하라,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성장하라,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다이어트 결심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다이어트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과 현실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먹습니다 왜 먹냐 그랬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탄수화만 먹지 않으면 살 안 찐다 심지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먹습니다 결심은 결심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성선교를 통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대만 사람과 함께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은혜가 더 지속됐으면 좋겠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되는 방법이 뭔가 더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후딱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라톤하고 비슷합니다 마라톤보다 더 하죠 평생이 경주하는 겁니다 평생 경주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유혹이 많죠 포기하게 하는 마음 또 방해하는 것 또는 상처를 주는 것 걸림돌들 이게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완주하는 겁니다 더 성장하는 겁니다 더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속이 붙는 믿음을 갖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11에서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멈춤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은혜 가운데 놓여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3R, R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Remove,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제거해버리면 성장하게 됩니다 또 Remember,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상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sist, 거절하고 저항하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중단 없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배우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Remove, 1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메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목 잡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발목 잡고 있는 걸 풀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묶인 것이 있죠 그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방해물이 무엇인가 그거 빨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방해가 뭐냐 또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나를 묶고 있는 게 뭐냐 잡고 있는 게 뭐냐 알고 있어요 그럼 Remove,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덴마크의 철학자 있죠? 키아르 케고르 그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화들 되게 많이 지었는데 그중에 오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나라가 있었댑니다 거기 다 오리죠 오리, 덕이야 덕 꽉 깨 때는 오리 그러니까 목사 오리도 있을 거고 성도 오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매주일 아침마다 성도 오리들이 뒤특뒤특하면서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 오리도 가고 뒤특거리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뒤특거리면서 예배드리고 뒤특거리면서 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성가대도 하고 뒤특거리면서 모든 걸 다 하더라는 거예요 오리 목사가 설교를 하더랍니다 오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아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날개는 날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막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리들이 꽥꽥꽥꽥 아멘아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뒤특거리면서 집으로 갔대요 이게 참 썰렁한 얘기 같지만 이게 당시 덴마크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얘기 아니에요 말로는 결심할 때는 독수리 날개 침에 올라간 것 같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묶여있는 거 끊지 않기 때문에 리무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것들이 뭐겠습니까? 묶고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인생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도요 어떤 때는 약이 되지만 어떤 때는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그렇죠 친구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 사귄다는 것 교제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주기도 하고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약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친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연년에 하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성계도 못 가고 친구에 연연하다가 하늘 날지 못하는 오리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까? 저는 목사로서 되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들 옛날보다 훨씬 찾기 편해졌어요 옛날에 외국 나가면 책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 옛날에는 테이프 같은 걸로 CD 같은 걸로 얼마 듣기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어떤 거와도 다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약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독이에요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 인터넷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연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 있죠 나쁜 버릇 게으름 게으름 같은 것이 어떤 때는 이게 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쉼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끊어버려야죠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새벽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길 원합니다 10편 127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푹 주무십시오 저는 잘 자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새벽에 사람이 되는 것이 새벽 싸움입니까? 하루 종일 싸움 또 좁게 말하자면 저녁 싸움이에요 새벽에 일찍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녁에 먹으면 안 돼요 치킨, 피자 이거 9시 넘어서 먹는 사람 중에서 새벽에도 나올 확률 5%입니다 배탈 나서 나온 사람 외에는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낮잠 자면 안 돼요 낮잠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게 돼 있죠 저는 낮잠 7시간 자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서 불면증이래요 당연히 불면증입니다 시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불면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낮에 7시간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누구든 그래요 힘들어도 하루 이틀 참으면 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약속 시간 잡으면 안 되죠 저녁 늦게까지 사람 만나서 어떻게 새벽에 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녁을 디자인하는 거고 하루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교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녁에 준비하는 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새벽의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건 제거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건 뭐냐? 우리가 날아오를 때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다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묶어둘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들고 공격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많았던 사람 예를 든다 그러면 바울만큼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핍박자여, 회방자여, 또 포행자였다 그러니까 나쁜 짓 다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나쁜 짓였던 것들만 생각한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잡아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쓰다만 죽일 때 증인 아니었습니까? 주동자 아니었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리버서 3장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한 일, 내가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직 한 일 그러면서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바울의 사역이 위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떼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그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다 제거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육상선수 가운데 양복 입고 뛰는 사람 맞습니까?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속도는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최소한도로 입잖아요 가벼운 반바지 입잖아요 그리고 뛰는 거 아닙니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직무에 충실할 수 있고 목표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복잡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성교 갔을 때 성교 티를 맞추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아침에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 입으니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가끔 우리 자매들 가운데 성교티 안 입고 사복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안 예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얘기를 하니까 다시 빨아입고 다시 성교티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번 성교티 잘 만들었죠? 옆에 이음새가 박음이 없어요 그래서 통으로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박음질이 있을 땐 옆이 튀어나와서 허리가 좀 불룩해 보여요 다들 그런데 라운드로 딱 돼 있는 것은요 딱 떨어져요 누구나 다 날씬해 보여요 속임수죠 다 날씬해 보여요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단순해지니까 나머지 마음이 빼앗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거할 것은 다 제거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똑같은 청바지에 똑같은 터틀렉 입고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옷 말고 다른 데 집중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는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코스를 매번 똑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계같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때잖아요 나는 너무 생각할 게 많고 연구할 게 많아가지고 이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 보세요 삶을 단순화 시키고 나머지를 다 리무브 다 제거해버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더 은혜받고 더 능력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치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단순화 시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갑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연예인 오래 하는 분 중에 전원주 씨라고 있죠 저하고 종식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전원주 씨 이분은 이상하게 65세 이후 넘어서가지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요즘엔 좀 뜸하던데 한동안에 가는 것마다 전원주가 떴어요 외모를 보면 꼭 가정부 비슷하게 생기고 파출 비슷하게 생기고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동시대 인물이 삼이자 씨였대요 맨날 그때 예뻤대요 보세요 예뻐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거기는 주인공하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도 파출부였대요 계속 옛날에 식모부터 시작해서 파출부로 가정부로 변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은 이렇게 해서 60세 넘어서가지고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시장 한복판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호탕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 웃어봤더래요 그랬더니 웃어지더래요 이제는 나이 60이 넘어서니까 얽매이는 것도 없고 눈치도 안 보고 남자들에게 어필할 마음도 없고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어리 웃음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저게 진짜 웃음이라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카메라니 뭐니 인식 안 하고 자기 속에서부터 하는 진심어린 웃음을 보여줬댑니다 막 웃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눈을 떼질 못하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그 마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 하나 때문에 다시 살아났던 탤런트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계 이후에 이제 여름 다 끝났잖아요 이후에 더 은혜받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얽매이 쉬운 죄들 다 떨어뜨리십시오 단순화시켜서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재디자인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멤버입니다 기억하라는 건데 예수님을 기억하라 또는 예수님이 주실 상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상금을 바라보고 참았다 그런 거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참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상급 받을 것입니다 상급 중에 뭐가 있어요 멸류관들이 있겠죠 많은 멸류관들 그런데 그런 멸류관보다 더 좋은 상급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제가 지난 대만 성교 기간 동안에 제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연체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대만에 있는 대북 신소에 수요일 날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만 사람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뭐 거기다 별다별 거 다 왔어요 사람 등치만한 빵을 갖다 주더라고요 웬 빵이야 그랬더니 뜯으래요 뜯었더니 빵 안에 빵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배 속에 그러면서 뭐 진짜 빵빵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또 그 빵을 뜯었더니 그 안에서 빵이 또 나오는 거예요 들어서 먹지 못했는데 그 많은 빵을 다 뜯기만 하다가 그냥 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만 사람들 생일 파티할 때 그렇게 한대요 아주 독특한 걸 체험했거든요 참 그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이기 때문에 뭐였냐 형제 두 명이 저한테 나중에 보자고 그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또 뭘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약간 기대도 했지만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주는 얘기가 아니라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군대 때 그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또 한 형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전도 제가 전도했거든요 전도 받고 교회 다니게 됐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원 받은 영혼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면 하나님이 상급 주십니다 최종 상급 주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 받은 영혼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소망 기쁨 내 자랑의 멸류관이 뭔지 아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야 우리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 받은 영혼들이죠 이번에도 보금 증거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건진받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일부 때도 그렇고 간증하던 분들을 보면요 30년 동안에 예수님 제대로 못 뵙고 감격 속에 살지 못했던 분들 이제 완전히 영접하고 이제는 헌신하게 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했더니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쁨은 영혼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무 고상하게 믿어가지고요 예수님 그냥 믿고 충성하면 되는 거지 상급을 준다고 해서 뛴다는 게 좀 유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상급을 위해서 뛴다는 건 유치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하게 기른 거죠 얼마 전에 수퍼컵이라는 게 있었죠 유럽에서 양대 챔피언이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시즌 초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했어요 그런데 준우승을 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랬더니 무린유 감독이 트로피하고 메달 받은 거를 들고 나가다가 관중 속에 있는 아이한테 줏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메달과 그 트로피가 귀중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값싸게 여겨지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제 편견일지 모르지만 우승 못해서 하는 화풀이같이도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 메달이나 그 트로피가 귀중한 거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굴 줄 수 있겠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보람차게 여겨야겠죠 저희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줬습니다 주면 이게 참 귀중한 거야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보관할 때 저도 기쁨이 되겠죠 받자마자 너 가져 그리고 옆 사람은 줘버린다 그러면 제가 수치감을 느끼겠죠 괜히 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게 무슨 모욕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을 위해서 매진해 나갈 때 그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언제가 기뻐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아세요? 이 선물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아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쁘죠 10년 전에 어떤 볼펜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분에게 하나 더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또 사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한다는 게 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헌신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현실을 삽니다 오늘을 삽니다 오늘 고성선교했죠 오늘 예배 드렸죠 오늘 기도했죠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요 현실은 어려움도 있고 각박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충성하고 살아가다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다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주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자랑이 멸려가니 너희라고 마지막 때 주님이 계신 거 바라보고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고용헌 씨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좋아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중간쯤에 나오는 가사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저는 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제 목회의 소망이기도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가는 이 길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거기 주님 계실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고 그게 목회 성공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아무리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길이에요 반면에 평탄하고 너무 아름답고 멋진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마귀를 보리라 그러면 지옥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낭떠러지를 보리라 그러면 나쁜 길이라고요 그런 길을 인도하면 안 되겠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 증거하고 성교에 힘쓰고 그렇게 그 길 가잖아요 그러면 믿고 가도 돼요 그 길 끝에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폴리가프트 시작해서 초대교회 순교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야기로만 전수료가 돼가지고 이야기는 윤색이 되고 각색이 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기 좋게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쓰여 놓은 순교 초대교회 순교자 열전이에요 저는 이런 책을 한 권 정도 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냈어요 어찌 보면 너무 사실적으로 윤색되지 않고 그대로 순교자의 기록인데 거기 안에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다양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난당한 것도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요 컬러선에서 사자에게 던져지고 어떤 꼬챙이로 불로 뒤진 것을 살을 찌지기도 했대요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야 돼요 그 찬양이 똑같아요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 처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는 한마디만 하면요 감옥에서 풀려났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고문이 중단됐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자들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풀려남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만약에 편안한 길만 찾는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편한 길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넘어진 것과 어려움들이 있고 어찌 보면 눈앞에 쉬운 길이 보이기도 해요 단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이 정들에게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인해요 이 길 끝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 가야지 그 길 끝에 주님이 있는데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길 끝에 마귀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거죠? 이 길 끝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테반이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이 옳습니다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이 길 걸으셔야 됩니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잖아요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상황까지 놓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거절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언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 승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resist 거절하고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좌절과 낙심이 많아요 인생 가운데 그래도 이거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resist 저항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 오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인생은 다 그런 게 있죠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절해야 돼요 거절 두 사람 예를 든다 그러면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헨리 커스턴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커스턴타인 영어로 하면 콘스탄틴 콘스탄틴 대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걔네 발음은 헨리 컨스턴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땅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땅 가운데 좀 착박한 산이 하나 있었대요 아무짝이 쓸도 없는 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죠 만불이나 주겠다 1만불 주겠다고 만불이면 뭐 당신은 큰 돈이었댑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돈 받고 판 거가 됐뻔했대요 그래서 기뻐했댑니다 시가보다 한 두 배 정도 받고 팔았다 신났대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판 산이 금강이었대요 금강 수만 배 뛰어난 땅이 되어버렸답니다 금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땅을 치면서 울었대요 땅을 치면서 후회했대요 제 정신을 못 살겠죠 여러분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 만불이 얼마예요 천만 원 정도 판 건데 그게 1조 정도 됐다고 하면 너는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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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죠 1조량이 부족해서 죽겠죠 이렇게 계속 치다가 그러다가 술만 마시다가 한 달 있다가 자살했대요 너무 억울해서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이걸 5불짜리를 갖다가 1만 불에 팔았다 이 생각에 억울해서 술 마시다가 좌절을 받아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그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발명학이라고 그러죠 토마스 에디슨 이 사람도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공장도 있었고 커졌잖아요 토마스 에디슨의 이 공장의 기초가 GE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의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회사가 컸겠어요 200만 불 정도 되는 회사였대요 그런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렸대요 그때 토마스 에디슨의 나이가 67세 우리 한국 나들이 69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기가 힘들다 이제는 끝났다 에디슨도 끝났다 저 나이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아이고 우리 건물이 많이 낡긴 낡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설이 오래되긴 오래됐지 이거 내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렸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청소해 주셨네 새 거 주실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거죠 새 거 주실 거야 많은 사람이 비웃었는데 진짜 새 거 주셨어요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컨스턴타인하고 에디슨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어려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둘 다 어려움 좌절 어려움 좌절 똑같이 왔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선택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요 좌절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한 거예요 그 차이점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금년에도 어려움 올 것입니다 어려워요 심지어 오늘도 어려움 올지 몰라요 금주가에도 어려움 올지 몰라요 올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과 좌절 옵니다 여러분 인생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을 때까지 어려움 없는 시절이 언제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대학교는 어려워 다시 또 가고 싶지 않아요 뭐 30대도 어려웠고 40대 다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은 데가 있었어요 하나 좌절은 왔다고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 좌절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걸 왜 받아들여요? 그걸 영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도 우울증에 빠져있고 맨날 재수없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얼굴들 그 이유가 뭐예요? 좌절이 왔을 때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라는 주예술이 영접을 안 하고 왜 엉뚱한 거 영접을 해요 그걸 왜 영접하냐고 다 받아들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스팸메일 갔을 때 괜히 영접해가지고 다 그 파일 망치고 그런 사람 많죠 아니 영접하라는 예수님은 영접 안 하고 스팸메일 영접하고 이런 좌절 영접하고 낙심 영접하고 그러니 못살죠 죽지요 컨스턴타인이 왜 죽었어요? 좌절을 영접하니까 죽는 거죠 낙심을 영접하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리지스트, 리젝트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아 저 금주 간에도 성교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겠어요 교육자의 영적 공격이 되게 많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좌절도 한 열 번 왔어요 낙심도 한 열 번 왔어요 올 때마다 했는 일이 뭔지 알아요? 안 받아 안 받아 왜 쳐다봐? 안 받아 계속 거절했다고요 거절 그리고 믿음은 영접했어요 은혜는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영접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계속 있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에디슨의 태도예요 낙심은 거절하고요 꿈과 소망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십시오 유머 이런 거 영접하세요 썰렁한 남욕 이런 것들은 영접하지 말고 내가 뭘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해도 낙심이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낙심 안 와요? 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두는 거 싫어해요 추수를 싫어한다고 그런데 추수 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뭐예요? 낙심을 영접하지 말지니 낙심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상태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여기서 머무를 거예요? 더 성장 안 할 거예요? 더 커지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끝이라고요?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멈추면 쓰러집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무브 제거할 거 제거하십시오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인생을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쓰던 거 다 버려야 돼요 리무벌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리멤버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가는 길 끝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장합니다 그리고 resist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렇죠?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항의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고 그게 프로테스트한 단위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주는 모든 좌절과 고민들 다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영접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